신아람 기자 현실에서도 극중에서도 수많은 엄마로 살아 온유오정 이지만 이번 작품은 유독 특별했다. 촬영이 끝난 지 금도 하늘에 계신 엄마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.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 는 지금은 평범한 엄마 홍장 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에 감추고 싶던 과거가 강제 소환 방하며 펼쳐지는 반전과거 추적 코미디다. 유호정 smn 퍼테인먼트 제공 유호정 이스크린에 복귀하는 건 선잇 2011 이후 횟수로 8년 만이다. 그는 반전과거를 감춘 채 하나뿐인 딸을 위해 씩씩하게 살아가는 싱글 마몽 장미를 연 기하며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. 긴 시간에 공백기였 전만큼 작품 선택에 도연을 때보다 신중했을 터 특히 그대 이름은 장미 가서니 와구성이 비슷해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.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이 출연 이 작품의 방해가 되진 않을까 조심스러웠던 것 그럼에도 그가 이뻔 작품을 선 택한 이유는 시나리오를 보는데 엄마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. 그간 엄마 역할을 많이 했지만 엄마 이야기 늘고스란히 담은 작품이 없었다. 한동안 너무 자극적인 소재 에 익숙해져있었고 장미를 보면서 온전히 엄마 이야기를 그릴 수 있겠구나 고 생각했다. 스토리를 보고 엄마 생각이 많나 다 그만큼 의미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. 유호정 에즈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고 지금도 있을 것이다. 그 누구도 엄마라는 이유로 포기와 희 생을 강요할 순 없다.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는 엄마 자체로 인식해버린다. 극중 장미는 따로 연하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. 또 아빠 존재를 알리지 않고 로시 자신만 내 힘으로 딸을 키우는 싱글 맘이다. 이 부분에 대해 유호정 은내 꿈을 굳게 하고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딸 홍연아 라는 다른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. 그렇다 장미 은비록 가수의 꿈은 포기했지만 연하라는 존재가 그의 또 다른 꿈과 희망이었던 것이다. 장미는 그 선택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. 그 모습을 통해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쥐있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된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. 유호정은 엄마 연기를 했지만 오히려 딸 위 입장이 되어 촬영 내내 엄마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. 연기 하면서 연기 역할을 많이 했었다. 내가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떤 기분일까 나는 어떻게 대할까 라는 새 가그라면서 연기 접근을 했었다. 이번 작품은 우리 엄마가 이 썼겠구나 엄마 심정을 이해하게 된 작품이었다. 그러면서 이 영화는 엄마에게 쓰는 편지 같은 작품이라고 정의했다.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전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유호정 s의 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딸과 엄마의 야기를 다룬 작품들은 많이 선보였다. 이에 관객들에게 자 10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바 유호정은 오히려 그 부분이 만 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.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땐 왜 그랬지 더 표현할 거로 해야 되더라. 놓쳤던 것들을 영화를 통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영화다. 그만큼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 남이 생긴다. 유호정은 뻔할 수 있는 스토리로 만 비치지 않도 로것 던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. 그결 과이번 영화는 추억 8위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라는 위로가 되는 영화라고 자신했다. 기대 없이 봐도 생각보다 울림 있는 영화라고 느끼는 것이 좋아.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. 유호정 s의 멘터 테인먼트 제공 소소하지만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영화 위강점이다. 우리는 엄마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그 한마디로 위로를 받을 때가 많트디 영화를 통해 힘들고 지친 분 들이 위로 받기 바란다는 유호정 끝으로 무엇보다 고단한 인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에게 바치는 요도 같은 영화다.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보며 노란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. 라며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를 쩐했다. 잠시 잊고 살았던 자신의 삶과 꿈이 있었던 과거를 왜 상하며미 소지을 수 있는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 는 16일 개봉한다. 추천 기사 하시시바 봉태규 아들 봉시 하와이 투샵 공개 그리운 봉부자 아빠 본색 권장 더 조민이 딸 권영하 비키니 입고 섹시 메이 발산 연예인 악사트 해 의혹 사실 동신대학이 취소된다 추성운 하트 야노 시호 딸 추사랑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 하부지 와 한판 승 에어서울 사상 최대 할인 사이다 특가 국 재선 항공권 최대 99%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 1년 했다. 두번 인생감정쇼 얼마에요 정경호 이고선부부 출연 절대 남편에게 전화 안한다 아이언맨이 시즌1보다 더 화려해진 볼거리 줄거리와 평점은 미스 나 지난해 권다연 그냥 찍어 도와보인 일상 30대나 이마자 명지전문대 15일 2019학년 도정시모집 서류 마감 향후 일정은 박명수의 리디오쇼 김예원 일상 도와보 같은 모습 센스 있는 패션 감각 박한별 결혼 후 배도 변함없는 미모 원조 얼짱 출신의 위험 인터뷰 송재정 작가 아란브라 궁전의 추억 마지막 해관 전포 인트는 엠마의 중요한 키 아직 남았다 인터뷰 아란브라 궁전의 추억 송재정 작가 현빈 박신혜미 모의 멜로 욕심 생겨 인터뷰 아란브라 궁전의 추억 송재정 작가 세계관은 잘 몰라 내가 봐도 남주인공 너 물린다 인터뷰 심소영 유튜브 시작이요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. 살은 늦지 않은 나이